6월 모의평가 쉬운 문제는 아주 쉽게 출제가 돼 대신 어려운 문제가 곳곳에 있죠 그래서 아마 상위권 친구들은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들었을 것 같고 우리 중하위권 친구들은 편의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의평가는 결과가 될 수 없죠 우리 하나의 수능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정확히 분석해갖고 앞으로 수능 때까지 어떤 공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그리고 선생님 해설강의가 또 선생님 해설강의 찾아서 듣는 사람들 보면 선생님은 정말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풀이를 보여드려 이건 개념 강의가 아닙니다 해설강의는 개념 강의는 개념 강의에서 열심히 강의했는데 왜 또 개념 강의를 찍어 그래서 해설강의답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어떻게 그 문제를 접근하고 어떤 컨셉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야 알겠죠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 1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4의 2분의 1승 곱하기 27의 3분의 1승입니다 됐죠 얘는 2의 제곱의 2분의 1승이니까 2가 되고 됐죠 얘는 3의 3승의 3분의 1승에서 3이라고 적어서 6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2번 행렬 문제입니다 A가 뭐야 우리 1, 2, 0, 3 B는 0, 마이너스 1, 2, 2입니다 2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죠 됐죠 두 배에서 빼주면 됩니다 됐죠 두 배에서 빼면 2 우리 두 배에서 빼면 5 두 배에서 빼면 마이너스 2 두 배에서 빼면 4에서 우리 총학 구하면 몇이야 9다 하면 되겠네 9죠 됐지 3번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7의 N승 분의 5 곱하기 5 곱하기 7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3입니다 됐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죠 그럼 최고 밑당 7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요게 뭐야 7 곱하기 7의 N승이니까 7의 N승으로 나눠지면서 7호 35만 답으로 남죠 35가 답이죠 됐죠 4번 우리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프가 모양이 이렇게 아 근데 여러분들 그 인접행렬과 그래프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다음 그래프의 각 꼭지점 사이 연결관계를 나타내 행렬에서 행의 모든 성분의 합이 3인 행의 개수인데 간략하게 하나만 그려보면 봐봐 만약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얘가 A, B, C야 그럼 얘를 나타내는 인접행렬이 뭡니까? 바로 M이라고 써볼까? M이라고 쓰면 A, B, C A, B, C 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기 자신의 경로가 없기 때문에 주대각 성분이 0이다 이런 특징을 정확히 기억하라고 나오면 이거 나온다 그랬어 선수는 항상 강조하는 건데 그래프 문제는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왜? 행렬에 들어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 보고 행렬의 성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문제만 출제가 돼 알겠죠? 그래서 일단 0, 0, 0 A에서 B까지 1 그런데 A에서 C까지 또 1이죠 B에서 A까지 1 보시면 알겠지만 A에서 B까지가 1이면 B에서 A까지 1이죠 그래서 대칭 구조야 대학교 가면 유양 그래프라고 해서 화살표가 있는 그래프도 다루게 됩니다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0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딱 이렇게 양방향으로 됐죠? 그리고 B에서 C까지 0이고 그럼 C에서 A까지 1이고 C에서 B까지 0이다 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인접 행렬 성질 나올 수 있는 건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인접 행렬의 성분의 총합은 성분의 총합은 됐죠? 뭐와 같다? 바로 4죠 4 4가 되는 이유는 하나의 변이 두 개의 성분을 만들어내잖아요 A에서 B까지 B에서 A까지 해서 됐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바로 변의 개수의 변의 개수의 정확히 두 배와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두 번째 야 각 행의 총합은 뭘까? 이거 더하면 몇이야? 2 더하면 1 더하면 1이잖아 그럼 얘는 왜 2가 나와? 바로 A에서 연결된 변의 개수가 두 개니까 하나 둘 내서 2가 나오는 거지 됐죠? 따라서 이걸 뭐라 그래? 바로 차수라 그러죠 A의 차수 2차 1차 1차 한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를 차수라 그래 교과적인 용어는 아닌데 알아둬야 돼 차수 됐죠? 따라서 우리가 각 행의 혹은 각 열의 같은 얘기가 열도 똑같아 각 행의 성분의 총합을 구해내시면 얘는 각 꼭지점에 차수와 일치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십시오 됐죠? 이 정도만 기억하고 됐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차수가 3이잖아 3 3인 꼭지점이니까 얘는 2고 4고 얘는 2고 3 3에서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 그죠? 정답은 두 개가 정답이 되겠죠 됐지?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 봐 로그 5에 우리 6 마이너스 루트 11 됐죠? 그리고 더하기 로그 5에 6 플러스 루트 11이고 보자 얘는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하죠? 곱해주시면 로그 5에 앞에 거 제곱 합착원식 36 마이너스 11 그럼 몇이야? 25 됐죠? 25니까 답은 2다 끝 됐죠? 6번 야 미분계에서 정의 문제죠 그쵸? 정의 문제입니다 일단 fx 이퀄 x의 3승 마이너스 x고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함수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우리 2h 분의 f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아 선생님 수업시간에는 그냥 이거 개수만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분 가능함수에서 그냥 2분의 3에 f 프라임 1이라고 적으면 이제 답이 되는 거고 됐죠? 아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개수 맞추는 거죠 개수 맞춰서 얘는 3h로 맞춰주시면 3h에 f의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에 원래 3이 없었잖아 그냥 분자에 3 넣고 원래 있었던 2는 빼주시면 2분의 3이 곱해지잖아 그쵸? 이렇게 정리되지 됐지?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를 대입하면 3 빼기 1에서 2죠 따라서 그건 3이 되겠네 정답은 3번입니다 됐지? 7번 아 이렇게 쉬운 문제는 쉽다고 그쵸? 평가원의 특징이야 등비수열 an입니다 an은 등비수열이라고 나와있고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과 a9의 9가 고비 4고 그리고 a2 a8 더하기 a4 a6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등비중앙 기억나? 중앙관계식이 뭐냐면 a와 b와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아 선생님 이렇게 쓰는데 지오메트릭 시퀀스로 해서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럼 가운데항의 제곱은 앞에항 곱하기 뒤에항과 같다 해서 이게 등비중앙의 관계식이야 됐죠? 생각을 해봐 지금 1과 9인데 2개 더해서 반 나누면 5지 그러니까 1과 9의 중앙은 5구덩 그럼 얘는 뭐와 같냐면 a5의 제곱이야 알겠어? 2개 곱하면 가운데항의 제곱 됐습니까? 이것도 2개 더하면 10이니까 반 나누면 5죠? 따라서 얘도 a5의 제곱 됐죠? 얘도 a5의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죠 2개 더해서 반 나누면 딱 중앙이 5잖아 그죠?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2배의 a5의 제곱이니까 됐습니까? a5의 제곱이 4니까 4의 8에서 8이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됐죠? 1번이 답입니다 1번 일단 정리해봐 4의 정리해 plat Alexandria 288 239 92 238 248 249 249 229 22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